이어서 오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거의 최악 아니야? 부진 아니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증권가에서 3번기 실적에서 이 기업의 컨센트를 올리고 있고요. 깜짝 실적을 기대한다,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작전주, 작전기업 이마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를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역시 가장 큰 것이 실적이 다가오는데 3번기 실적 시즌에서 깜짝 실적이라는 거, 굉장한 프리미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깜짝 실적인가, 그 내용을 보고 전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은 좀 쉬어가지만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주가들이 사상 최고가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내용이, 재료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오늘 이마트를 한번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또 소비자 지갑도 얇아지고 외식을 또 안 하고 뭘 사다가 집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뭘 사려면 그 재료, 식재료가 싼 곳이 마트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장보로 마트에 간다라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젊은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치 이마트도 미국의 월마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마트가 자회사 중에 신세계 건설이 있는데 지금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슈를 왜 갖고 왔냐. 지금 올 2월에 늘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이었다가 정용진 씨가 회장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겉먹들었다. 이런 어떤 평들이 많이 있는데 회장된 이후로 인적 쇄신, 구조조정하고 환골탈퇴, 실속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오너의 리스크가 프리미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점도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마트를 늘 주가저평가했던 것이 이마트는 오프라인 공룡이잖아. 오프라인의 기업이잖아. 이커머스 못해자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팀에프 사태 터지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새롭게 이마트가 반사이 이커머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강점들이 있잖아요. 공급체인, 공급망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쉽게 이커머스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마트의 분석 이유다라고 보겠고요. 상반기 매출을 보면 14조.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25억을 흑전을 하면서 3분기에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흑자 냈을 때 판간비 크게 줄였다. 그러면서 매출이익률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나 주가가 2월에 정용진 회장 취임한 후에 8만 원에서 한때 5만 원대, 지금 6만 원 왔지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상반기를 보냈었는데 이유가 많이 있었죠. SSG.com, 푸드옵션 사태 이거 마무리는 됐지만 이게 워낙 부진하면서 당시에 재무 투자자가 우리 푸드옵션 행사하겠다. 그러면 현금으로만 2조 줬어야 됐거든요. 거기에 신세계 건설, PF 사태 문제로 뚜껑만 열면 우발 채무, 뚜껑만 열면 우발 채무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 큰 손 들여서 샀던 G마켓들 줄줄이 적자 나면서 와, 이마트 이래도 되는 거야? 뭐 그랬었는데 자, 3분기에 지금 보니까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매출은 8조 원대, 영업이익은 1,40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1,300, 1,400이 나오면 전년 대비 거의 70%가 늘어나는 건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주요 3분기 유통사들, 실적 가이던스들을 이게 10월 초에 나온 건데 한번 쭉 보시면 여기에는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 리테일들도 있는데 10월 초 기준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가 3분기 가이던스가 이미 한 2주 전부터도 1,130억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잘 나올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 막 상향 조정되면서 1,200억, 1,300억, 1,400억 그럼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잘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 외에들 보십시오 리테일,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롯데쇼핑도 거의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되고 이런 와중에서 이마트의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기에 저렇게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사업 효율화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했지만 정형준 회장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실속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SNS도 잘 안 하고요 정말 겉멋을 싹 빼고 실속 챙기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사업 구조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SSG닷컴, 쓱닷컴, 또 할인점들 다 커튭니다 다 효율화하고 있고 인적 조정, 또 구조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신세계건설 대표 경질했고요 쓱닷컴, G마켓 수장 바꿨고요 아마 여러분도 3, 4월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마트가 사상 초점,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 퇴직받았고 지금 SSG닷컴과 G마켓도 희망 퇴직받고 구조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아픈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이 잔인한 게 이런 이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이런 아픈 소식에도 오히려 잘나가게 되는 그런 역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신세계건설의 자진상패입니다 신세계건설은 그동안의 이마트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넣었던 할인의 핵심 요인이었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신세계건설을 아예 이제 빼나가버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세계건설은요 지금 처참합니다 작년에 놓고 보면은 재무상태를 놓고 보면은 거의 부채 비율이 1000% 이게 뭐 IMF 때인가요? 951% 보이시죠? 거기에 영업이익은 거의 2천억 가까이 적자 나오고 있고 올해도 이미 볼 것 없고 PF가 지금 이게 숨겨져 있지 언제 어떻게 터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쯤에서 신세계건설을 빼버리자라고 해서 지금 공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 매수 관련해서는 주가가 너무 낮다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마트만 놓고 본다면 저는 아예 저렇게 신세계건설을 빼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뒀다가는 부동산 PF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도 또 하나의 주가 탄력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월마트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미국 월마트 주가 급등했는데 이마트는 늘 부진했었는데요 월마트가 잘 나갔던 거 미국의 코스트코가 잘 나갔던 거 미국이 경기 부진이니까 거기 미국 사람들도 다 마트에 가서 저렴하게 식재료 사서 밥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마트도 월마트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주말에 뉴스 하나와 엄청나게 유통면의 신문들의 사진들을 보니까 절임배추를 이마트에서 좀 싸게 파는데 오픈런하고 예약하고 5분 만에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또 소상공인들 웬만한 식당들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이 경기 부진이 꽤 크다 여파가 오래 간다 집에서 밥 먹는다 그럼 값싸게 식재료 얻는다 마트로 가게 되는 또 마트가 주목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못하잖아 이마트 이커머스 못해서 아웃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고요 이런 오프라인 공룡이 온라인으로 갈 때는 마케팅비가 안 듭니다 기존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식음료라든가 물건 사왔던 공급망 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팀 F 사태 터지고 상당한 셀러들이 진짜 버려져 있는 G 마켓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 기업의 PBR이 0.16배입니다 상장돼 있어서는 안 될 기업이죠 물론 그 이유는 부동산 가치 매장들이 다 자기네 거잖아요 빌린 게 아니라 그 가치 때이라고는 하는데 10월 이후에 상당히 아마 3분기 실적 때문인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이 3분기 실적 나올 때 전후까지로 해서 하반기까지 4분기 연말까지도 E 마트를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전주 E 마트 분석해 봤습니다 3분기 연말까지 4분기 сер화